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9월, 아니다. 10월 월간 견적입니다. 어? 손자님 왜 9월은 생략했어요? 그게 어쩔 수가 없었는데 명절 전으로 제가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른다고 여러분한테 살짝 기뜸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월간 견적 올리자마자 한 주 지나면은 가격이 생판 달라질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딜레이 시키고 10월이 다가오자마자 좀 더 빠르게 월간 견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10월 월간 견적이 되겠고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0월 말에 인텔 12세대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발표하고 난 뒤에 11월 초에 출시를 해요.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용 제품은 국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거 보니 이제 진짜 출시가 부쩍 앞당겨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텔 살 생각이 있다면 당분간은 관망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인텔 처음 나올 때는 비싸게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거 살 또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제품 나오면 구제품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가격이 내려가요. 재고 처분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큰 퍽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신제품 나오면 신제품 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니면 신제품 나오는 거 보고 구제품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걸 주워오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텔 시스템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0월 달에는 웬만해서는 PC를 구매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픽 카드 칩셋 가격 변동에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다 있고요. 여기서 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언제 떨어지는데요?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올랐다는 건 알아. 수입사 대부분이 15%에서 30% 가까이 가격이 올렸습니다. 그럼 시장 가격도 그거에 다 반영이 돼요. 저도 물건 받는 가격이 올랐고요. 근데 그 폭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이미 시장 가격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다 됐었어요. 저 오른다고 소문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모르지. 갑자기 이더가 600만원 찍으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더가격이 한 200대까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비싼 가격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모로 피시하기에는 안 좋은 시기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글카 가격이 오른 것도 그렇고 거기 있으면은 신제품 나오는 소식도 있고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관망하시라. 다만 40만원대, 50만원대. 이 정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사도 괜찮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APU로 그래픽카드 없이 사겠다. 존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존버형 견적을 2주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40만원대 인텔 견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만원대 인텔 견적 CPU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3200G라든지 아니면은 뭐 4350, 루나르, 5600, 세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 내장 그래픽 포함되고 그나마 싼 제품은 인텔 i3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인텔 i3 이렇게 F라는 수식화가 붙은 애들은 내장 그래픽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내장 그래픽 사용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F 안 붙은 거 사셔야 돼요. 그리고 10,105 정품이 10,105 정품보다 좀 더 저렴하니까 10,105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105 벌크 쓰면 어때요? 뭐 하면서 요새 벌크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CPU는 애초에 초기 분량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벌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벌크 쓰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 게 그냥 벌크 제품 사시면 쿨러가 포함이 안 됩니다. 벌크 플러스 정품 쿨러 이렇게 적혀있는 제품을 사시면 추가로 쿨러를 따로 살 필요 없이 같이 포함돼서 옵니다. 참고로 벌크는 박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벌크예요. 일단 CPU를 이렇게 골랐다 치면 그 다음에 쿨러는 기본 쿨러 쓰시고 i3는 기본 쿨러 써도 소음이 그리 심하지도 않고 온도 잘 잡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510 추천드려요. 저번 달에는 H410을 넣어놨었는데 이번 때는 빠졌던 이유가 있는데 H410이 단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판매물이 팍팍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이상하게 찍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H410 사지 마시고 MSI H510 M-A나 아니면 아수스 프라임 H510 M-K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지만 AS가 별로고요. 밑에 게 약간 비싸더라도 AS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안정성도 약간 더 나았고요. 5천원밖에 차이 안나니까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둘 중 택일 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2666 메모리 4기가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거 대신 좀 더 저렴한 SNCore 메모리 쓴다 그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8기가 하나, 16기가 하나 이런 식으로 꽂지 마세요. 메모리를 싱글로 꽂으면 두 개, 그러니까 짝수로 듀얼로 꽂은 것보다 그래픽 카드 성능이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이 한 30% 가까이 떨어지고요.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도 7에서 1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느려져요. 그래서 꼭 짝수로 넣어주시고요. 그래픽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장 그래픽을 쓰기 때문에 UHD 630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보드들은 D-Sub, RGB라고 로그다 하는 구형 포트와 HDMI 신용 포트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웬만한 모니터에서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내장 그래픽의 성능은 롤도 옵션 타협해야 돼요. 중업 정도로 사용할 만큼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게이밍은 부적합하고 간단한 사무용, 인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제가 마이크론 MX500을 우선 원하는데요. 이게 그래도 하이닉스 S31이나 웬디 블루보다는 조금이나 더 싸니까 저걸 우선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몇 천 정도는 더 투자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하이닉스 S31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 3, 4만 원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량을 250에서 500으로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X 클래시 2 500W를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신형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신형은 아직까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 공정안정화가 안 돼서 분량률이 약간 더 높을 겁니다. 당분간은 구형을 사용하시고요. 그냥 클래시 2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4개월쯤 더 지나가는데 사시면 분량이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송전님, 저는 그러면 그런 거 찝찝해서 딴 거 쓰고 싶은데요. 시선에 ACB 쓰시거나 아니면 SFSP 하이퍼 K 쓰시면 됩니다. 500W 쓰세요. 송전님, 이거 뭐 다쳐봤자 100W도 안 쓸 것 같은데 좀 더 낮은 파워 추천은 없나요? 없습니다. 400W 파워나 350W 파워는 멀쩡한 놈이 없기 때문에 최저 마지노선이 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X 루키 케이스 넣어놨대요. 이게 좋아서 넣어놨대기보다 그냥 이만한 정도의 가볍고 조립하기 편하고 앞에 CD롬 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게 다른 케이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호환성만 확인하시고 다른 케이스 넣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쪘을 때 i3 10105 노말 제품의 성능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음... 여러분 구형 CPU 중에서 7700 i7 알죠? 그거랑 맞먹을 정도의 CPU 성능은 좋아요. 다만 내장 그래픽 성능은 뭐... GT730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제대로 못하고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기용 주문받는용 뭐 이런 용도로 쓰기에 저렴하고 적합하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학계의 금액은 부품 가격만 해도 42만원 정도 하고요. 여러분 조립고임비 생각하시면 45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0만원대 중반 PC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40만원대 인텔 간단한 사무용 인간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50만원대 견적 한번 보죠. 여러분이 놀하고 싶은데 최저 마지노선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실 때 저는 이 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견적이냐면은 i3에다가 1030을 집어넣은 견적입니다. 그리고 이 견적은 나중에 1030을 1660이나 아니면 2060으로 바꿨을 때 조금 고성형 게임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견적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을 즐기기 위한 최저 마지노선 견적이라고 해야 될까? 다만 50만원대를 샀을 때는 그래픽 하다가 꼴랑 1030이 들어가기 때문에 깊게 해봤자 오버워치 롤 정도만 잘 돌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견적을 보겠습니다. CPU는 이제는 뭐 내장 그래픽이 필요 없잖아요. 왜? 1030은 다 할 거니까 그래서 F버전을 넣었습니다. F버전이 보시다시피 똑같은 CPU라 하더라도 무려 한 6, 7만원 싸죠. 10100F나 10105F 둘 중에서 싼 거 아무거나 쓰세요. 이거 두 개는 클럭 0.1차에 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I3는 기본 클럭 쓰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해드릴게요. 다만 아주 소음에 민감하다 그러면 뭐 RSI M120 정도는 써주시면 확실하게 조금 더 조용해지긴 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나 아수스나 지금 골라놓은 거 둘 중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수스 프라임이 아무래도 AS가 조금 더 괜찮다 조금 더 보드가 안정적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뭐 5,000원 더 투자냐 아니면 5,000원 더 아끼느냐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램 같은 경우에는 3,200 메모리가 지원이 안됩니다. 어차피 꽂으면 자동으로 다운 그레이드가 됩니다. 2,666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2,666램 쓰시고 이 중에서 3,000전자 메모리가 좀 비싸다 싶으면 뭐 SN코어나 팀그룹 메모리로 구매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램은 꼭 짝수로 넣으세요. 홀수로 넣으면 뭐다?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이 나름 큰 폭으로 떨어져요. 1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제가 1030을 넣어놨는데 GT 1030 이 1030도 지금 품절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D4 버전은 판매물이 아직 많은데 D5 버전 그러니까 성능이 확실히 괜찮은 D4랑 D5는 무려 성능이 30% 40% 가까이 차이납니다. 무조건 D5를 써야 돼요. 가격은 1,2만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 D5 버전이 대부분 제품이 품절된 거 보니까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1030 D5 버전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 타입이든 아니면 뭐 좀 득보좋 브랜드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쟤네는 저런 바가 중요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쿨링 솔루션이랑 어지간해선 다 멀쩡하게 돌아가요. 자 그리고 SSD는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S3 1이나 아니면 MX50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MX500이 좀 더 싸긴 한데요. 가격 차이는 2,000 남짓이니까 여러분은 좀 더 믿음 가는 하이닉스 쓴다. 이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량이 250은 아무래도 게임 조금 깔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500을 늘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닉 스탠다드 A12를 우선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뭐 옆에 하고 똑같은 건데 왜 여기는 이게 우선 추천이고 만익이 뒤로 빠지느냐 음 내 마음입니다. 사실 두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만익 클래치2 구형 제품 쓰시거나 시소닉 ACB 스탠다드 나온지 이제 한 1년쯤 된 저 제품을 쓰시거나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참고로 ACB의 500W 제품의 평균 분량률은 0.3%가 되지 않으니까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요. 만익 클래치2 구형도 사실상 0.5%가 되지 않으니까 매우 분량률이 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옛날 제품이라도 저는 선호하는 거예요. 다크 플래시 DK200이라는 케이스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3만원 채 하지 않는 케이스 중에서 그나마 좀 깔끔하고 그리고 쿨링도 크럭쩍 되는 제품을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사양이 높아지면 쓰기는 좀 어렵지만 3만원 이하에 좀 쓸만한 거 없나요? 물어봤을 때 저 제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3만원 미만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마감이나 간판 두께 이런 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여러분 IC랑 1030 조합이잖아요. 어느 정도 성능일까요? 고사양 게임은 그냥 무리해요. 안 돌아가. 근데 FHD 기준으로 롤은 풀업할 수 있어요. 피파는 중업이나 중하업을 하셔야 되고 오버워치는 중업 정도 잘 돌아갑니다. 그 외에 여러분 알고 있는 던파 같은 거 카트라이드 같은 거 캐주얼 게임 좀 저사양 게임 나온 지 막 10년 다 돼가는 게임 그런 것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고요. 혹시나 배그 이상급 아니면 GTA 배틀필드 디아블로 중상업 이런 거 생각한다면 그건 좀 어려워요. 잘 안 돌아가요.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생각보다 상이 높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고사양 게임 하려면 돈을 100만 원대까지 뻥튀기를 호흡시켜야 된다는 거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요.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그래픽카드 좀 안정화됐을 때 1030 빼고 갈아타겠다 존보용으로 쓰겠다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금액은 52만 3천원이 부품가격 기준이고요. 여러분이 조립비를 포마한다면 약 55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1030이 현실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30 물건을 가지고 있는 뭐를 잘 찾아서 주문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견적 한번 보죠. 어? 속전이 왜 50만원 닿으면 바로 그냥 110만원 되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 1030 다음에 살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1659인데 160이 4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100만원 찍혀요. 이제는 70만원 80만원 어중간한 견적은 안 나와요. 어중간하게 좀 그렇다. 옛날에는 진짜 국민 견적이었는데 7, 80만원이 뭐 어쨌든 요새는 그 견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110만원부터 130만원대 인텔의 견적 확인해 볼 거고요. 요정도 되면 이제 FHD 중저사양 게임 가능 혹은 중업 정도로 고사양 게임도 적당히 돌릴 수 있음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FHD 기준으로 그리고 6호급 CPU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할 때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렌더링, 인코딩도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도비 계열 포터샵, 라이트룸 요런 것도 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PU는 14,000F로 넣을게요. 성주님 저거 말고 딴 거 많던데요. 11,000 11,000 맞나? 아니지. 11,500? 11,500도 있고 11,600도 있고 막 다양한 게 있는데 왜 성주님은 14,000F만 꼭 써요? 지금 그것도 가격을 보면 사실 지금 14,000F도 좀 비싸긴 한데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시장 자체가 i5가 그래도 14,000F가 그나마 가성비가 좋게 찍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대신 여러분이 11,500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11,600부터는 아니면 10,600 거기부터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5,600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견적도 솔직한 말로 보드 이거에 CPU 이 정도 가격이 쓸 거면 팩트를 얘기하자면 5,600 쓰는 게 더 좋습니다. 5,600이 지금 여기서 5만원, 6만원만 더 주면 살 수 있거든. 보드 가격은 B550 싼 거가거나 아니면 B450 싼 거가면 이거랑 비슷한 거랑 이거랑 더 싸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인텔이 지금 살 수 있는 견적이 마땅히 없어요. 다만 가격대를 맞추려고 울메 계좌먹기로 넣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만삽의 F 넣으시고요. 만삽의 F가 성주는 그래도 이 가격이 만삽의 F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벌크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벌크 제품의 경우 21만원 정도 살 수 있어요. 쿨러 포함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 시점에서 아 I5를 사겠다. 견적을 100만원대 사겠다. 그러면은 5,600 가봤자 게임 성능이 확연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픽 카드 가격이 기까지 봤자 1660이나 1650밖에 못 쓸 정도니까 그래서 이거 벌크를 넣고 견적을 짜면 그다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가성비 있게 짤 수 있습니다. 정품 넣을 뻔에는 5,600 가리는 게 좋다.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10세대 만삽의 F 벌크 사용하고 그리고 쿨러는 이 정도 급정도 되면 달아주는 게 좋긴 합니다. 물론 기본 쿨러도 저번에 커버된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소음이 꽤 심합니다. IC랑 다르게 그래서 발열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지금 2만원 정도 하는 120mm 쿨러 양자태결에서 달아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산이 빡빡하면 B560M-A 쓰셔도 됩니다. 만삽의 F는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아서 좀 품질이 떨어지는 B560로 써도 커버가 되거든요. 다만 당연히 B560M 프로 4가 가격이 비싼 만큼 방열판도 커다란 게 달려있고 나름 전원부도 튼신한 편이고 여러 가지 확장성도 좀 더 좋고 성능이 좋으니까 직접적인 CPU 성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다면 B560M 프로 4로 가는 게 좋습니다. 차후 i7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저 정도 보드가시면 그리고 메모리는 이제는 이제 3200 메모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으시고요. 이거 그냥 써도 괜찮고 3400 정도는 오버해보셔도 별로 어렵지 않게 들어가니까 제 영상 보고 오버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래픽 카드가 더 골치 아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650 1650 슈퍼 1660 1660 슈퍼 1660 치아이까지 싹 다 눌러봐도 판매물이 100 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사세요. 아무거나 사시고 그럼 얘네들 가격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성전님 그랬을 때 1660 슈퍼가 75 1660 노말이 70 1650 슈퍼가 55 1650 노말이 45만원 정도로 꽤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제켄넌 가격보다 좀만 싸다고 하면 급하게 사야되면 어쩔 수 없잖아. 이거보다 싸다 그럼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하게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돼 이게 비싸거든요. 이 천시리즈 하위 라인업이요. 그래서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중에서 급하시면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SS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크론 MX500 아니면 하이닉스 X321 똑같이 적어놓긴 했는데 보드에서 엔다투를 지원하니까 여러분이 SN7억원 같은 거 집어넣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B560 보드에 일반 슬롯은 10세대 CPU를 꽂으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엔다투를 그래서 밑에 있는 세컨 슬롯을 써야 돼요. 그거 메뉴얼 보면서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픽카드 단다하더라도 1400F가 워낙 전력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1660 슈퍼를 달던 1650을 달던 500W로 커버가 됩니다. 차후에 업계이드 예정이 없다면 500W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500W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소니 A10이나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구역 둘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가도 되고 C40 가도 되고 C60 가도 되고 뭐 B6나 아니면 S700 좀 높게 봤을 때 여기까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공략으로 짜실 때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총 금액은 여러분이 만사베이프에 1660으로 갈 경우 130만원이 살짝 넘습니다. 공비를 포함하면 130만원 중반 정도 될 거고요. 만사베이프에 1650 노말을 살 경우에는 110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상당히 비싸죠. 원래 이 정도 경제적은 다 100만원 안쪽으로 떨어졌는데 말이죠. 지금 진짜 극하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특히 하위 라인업이요. 뭐 어쨌든 이 정도 끝 가면 일반적인 고사양 게임 대부분 중업으로 돌아가요. FHD 기준으로 그리고 진짜 사랑 높은 애들도 중화업 정도로 즐기는데 문제가 없고요. 적당히 국내 인기 MMORPG라든지 아니면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도 있죠. 스타트 뭐 있지 디아블로2 레저렉션 그리고 오버워치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려고 기억이 나다. 로아 이런 것들은 상업 정도도 돌아갈 수 있다. 배그도 상업 정도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 성능도 충분히 괜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램 증설만 좀 해두시면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어도비의 라이트룸 이런 것도 자금 용도로 쓰기에 어느 정도 적합한 PC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통 이 가격대가 제일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 가격대도 제가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한 번 더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라는 걸 강조드리고 110만원부터 130만원대 인텔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가격대로 가자면 150대부터 170대 인텔 견적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내가 지금 넣어놓은 게 6600XT나 뭐 3060 정도인데 송지원님 저는 3070이나 3060Ti 정도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텔 견적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5600X나 5800X로 이따가 AMD 견적 보여줄 테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CPU에 조금 더 힘을 준 포토샵 영상편지에 어느정도 원활한 사양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서도 잘 되는 거니까 뭐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110만원 130만원대 견적이랑 작업 용도로는 거의 비슷한 성능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래픽카드 성능이 조금 더 뻥튀게 되어서 게이밍 FHD로 사용할 때 충분한 PC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견적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i5 10세대 만삼의 애플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돈 좀 여유가 있다면 어 11500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1500 노멀 이게 그나마 11세대 i5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더라고요. 둘이 가격 교차를 보면 정풍으로 봤을 때는 3만원밖에 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음? 야 이거 뭐 11500? 이거 성주야 왜 사라 그러는데? 이거 뭐 4만원만 더 주면 5600 사는데? 5600이 훨씬 성능 좋은 거 아니냐? 맞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추천드릴게요. 1번만 추천드리고 2번은 별로 추천 안 되고 싶어요. 1번도 전품은 너무 비싸서 전품 추천 안 하고 그냥 벌크 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벌크는 그래도 21만원, 22만원 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벌크로 쿨러 포함 제품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벌크에 쿨러 미포함 제품 사시고 밑에 팔라딘 400이나 서머넷 트린티 정도 달아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PU는 원툴로 가겠습니다. 만사베이프 원툴 쿨러는 기본 쿨러 써도 상관없고 혹은 팔라딘 400 쓰면 가성비께 좀 조용하게 소원도 잡고 온도도 내리고 쓸 수 있고 좀 더 저소음을 원하시면 트리니티 화이트 쓰면 괜찮습니다. 다만 트리니티 화이트를 쓸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케이스 자체가 소음이 좀 심한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트리니티 화이트 넣어서 저소음을 짠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DLX1같은데 지금은 없다 그래 터쳤을 때 그래서 S700이나 해치8이랑 써머렙 트리니티랑 조합하면 좀 조용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B560M 프로4을 좀 더 추천하고 싶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괜찮은 보드입니다. 방열판도 충분히 크고 전원보도 나쁘지 않고 레모보도 그적적 잘 먹히고 확장소도 나쁘지 않고요. 좀 더 고급진 보드를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터프 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터프 플러스 가격 생각보다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에즈락 보드인데 B560 프로포도 좀 비싼 느낌 있죠. 저는 가성비를 원해요. 극한의 가성비 그러신 분들은 그냥 MSI B560M-A 쓰시면 됩니다. 이게 11,500 쓰기에는 좀 방열판 없고 그래서 아쉬운데 1,400F 쓰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사셔서 1,400F 꽂고 3,200 메모리 노멀로 쓰거나 오버에 쓰시면 확실하게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싼 만큼 아무래도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선자 메모리 3,200 메모리 팔개가 두 개 넣었는데요. 예전에는 렘 오버 할 거면 2,600M 추천하던데 요새 왜 뺐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가끔 있길래 대답을 드리자면 2,666렘이 보통은 CDI로 왔었어요. 그게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꾸준히 CDI로 왔는데 요새는 2,666메모리 주문 넣어도 CDI가 아닌 게 너무 많이 옵니다. CDI 아니면 렘 오버가 잘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3,200메모리 노멀하게 쓰시거나 저걸로 적당히 3,400이나 3,200메모리 올리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버할 생각이 조금이나 있다면 마이크로메모리 3,200짜리 요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얘는 렌타만 좀 넉넉하게 풀면 높은 클럽까지도 나름 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렘 치고는 오버가 잘 된다는 얘기에요. 틀린은 따라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가 골치가 아픈데 3060이든 U1200XTD 2060이든 시장에 물건이 없습니다. 서로 있다 하더라도 비싸요. 3060이 거의 90만원 가까이 하고요. 싸게 사면 한 80만원? 6600XT가 싸게 사면 70만원 그러고 보통 시장가는 80만원이더라고요. 2060같은 경우도 싸게 사야 60만원 후반에서 70만원 정도고 80만원까지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셋 다 진짜 솔직히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꼭 저는 PC 사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구할 수 있는 중에서 내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D는 이제는 100만원 중반 견적이잖아요. 여기서 돈 좀 아끼게도 사타 안 가고 M.2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M.2 중에서 P31이 얼마 전까지 품절이 없는데 물건이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직도 물량이 좀 적다고 하는데 슬슬 들어온다고 하니까 P31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SN705 써서 가성비 있게 500기가 쓰시거나 아니면 믿음의 삼성 970 에버플러스 픽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중에 선택하시고요. 저는 예산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하이닉스 S31 500기가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60이든 6600XT든 2060 3060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600W가 뜨면 커버가 돼요. 왜? 만사맵과 전력소별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W 구형제품 쓰시거나 하이퍼K 600W 쓰시는 게 무난하긴 합니다. 가성비로 쓰신다면 다만 나는 이제 그 좀 더 고품질의 파워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워에 돈 안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 NGXT C650 혹은 저 조금 비싸더라도 포커스 골드 650 쓰시면 됩니다. 포커스 골드 650 세 종류 있는데 그중에 오는 걸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튼 저걸로 넣으시면 AS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전기류도 약간 8%에서 10%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양이 높지 않으니까 해치 8 S700 미 6 C40 C60 이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DK20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S830 아무래도 수능에 좀 더 적합하니까 이 정도쯤에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그래픽카를 넣었을 때 어떤 성능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만사베이프에 2060 넣었을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1660이나 1650 썻는 것보다는 게임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많이 차이날 때는 3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FHD에서 이제는 중업 혹은 상업 정도로 고사용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사양이 되어버려요. 딱 밸런스가 좋아요. 만사베 F의 2060 이면요. 근데 헬시점에서는 영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이 견적을 가라고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영상편집은 포토샵 만사베 F면 충분하니까 적당한 작업도 가능하고 게이밍에서는 좀 더 강점을 발휘하는 본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060 이라는 점은 약 150만원 견적쯤 될 겁니다. 만사베 F에 그리고 6600XT로 가면요. 이 2060보다는 게이밍 성능이 10% 이상 좋아요. 10에서 15% 이상 프레임이 잘 나올 겁니다. 다만 6600XT가 일부 게임에서 특히 다이렉트 9 기반 게임에서 조금 프레임이 처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혹은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지 하시고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게임에서 엠지라 환상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 하면은 그냥 3060 견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3060의 6600XT보다는 평균 프레임이 한 5% 정도는 낮게 나오긴 하지만 둘이 사실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분간이 안될 정도로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똑같은 세팅면 비슷해요. 같은 14100F의 6600XT나 3060은 거의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3060이 5에서 10만원 더 비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나는 편안하게 PC를 쓰고 싶다 싶으시면 14100에 3060 쓰시고요. 나는 좀 불편해도 이런 거 잘 수정해서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가성비 좀 더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4100F의 6600ST조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견적 이제 끝이에요. AMD 견적 한번 보겠습니다. 왜 끝이라 그런지 이따가 보면 알 겁니다. 자 이번에는 AMD 190만원부터 320만원대 견적입니다. 포토샵? 영상편집? 다 오케이예요. 인텔의 6호급보다는 확실하게 멀티 성능도 좋고 거기에다가 싱글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더불어서 게이밍 성능은 좀 차이가 크게 날 좀 더 좋은 제품들이에요. 당장 어쩔 수 없이 PC를 사야 되고 고성능 게임 PC를 쓰고 싶다고 했을 때 요 견적 가시면 딱 좋습니다. 자 라이젠 5600X 이거 지금 내가 가장 밀고 있는 CPU인데 가격이 꽤나 많이 내려왔어요. 샵다나 가격 기준으로 봐도 33만원 34만원 정도고요. 여러분 현금가로 사면 30만원도 되고 카드 청구 할인 이런 거 하는 사이트 잘 찾아보면 29만원까지 구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나마 이 힘든 시기에 CPU만큼은 가성비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5800X가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48만, 49만원 정도잖아요. 5900이 66만원, 67만원이라서 차라리 그냥 5900이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대처할 제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단씩 올라가야지 갑자기 팍 올리기도 애매하니까 여러분 조금 더 나은 멀티 성능 그리고 나 예산에서 10만원 정도 더 남는다. 싶으면 5800X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상 편집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게이밍 방송을 원컴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녹화할 때 C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CPU에 따라서 쿨러는 바뀌어요. 5600X 쓴다 그러면 팔라딘 400이나 소쿨 RC410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5800X 쓰시다면 웬만하면 공렘 가지 마시고 에드맥스 루큐맥스3 쓰시거나 아니면 EMT 레드빗 혹은 이안리 AIO 이 정도로 써주시면 온도를 확인하게 잘 잡을 수 있고 PBO 켰을 때 멀티 성능이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CPU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쿨러를 잘 선택하시고요. 이 두 CPU 다 전력 소비량이 200W 근접하지 않아요. 100 얼마 정도밖에 안 먹기 때문에 ASUS B450M 프로 게이밍으로도 커버가 되거든요.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품질이 좋은 드라이브 모습에서 사용한 프로 S 쓰시거나 양자 태길 예사에 따라서 양자 태길 하시고요. 혹시나 저장 재치를 조금 많이 달 생각이 있다면 이 450 쳐다보지 마시고 조금 비싸더라도 B50 플러스급 정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 B550M 박교포를 가시거나 여튼 이 보드도 여러분 예사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장치 일기를 낼 수 있는 대역폭 차이가 4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에 확실히 B550이 확장성이나 저장장치 다는데 제약이 덜합니다. 근데 CPU 성능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전자 메모리 8기가 2개 3200 메모리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오바라고 노멀하게 꽂고 바로 쓰실 분들 혹시나 영상 편집이나 렌더링 인코딩 하신다 그러면 이걸 16기가 2개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램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XMP 메모리 31백에 CL18짜리 네오 패키지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터프 보드일 때는 정상적인 적용이 안되는 경우 워낙 많으니까 XMP 튜닝램 쓰실 거면 X570 보드 터프 플러스 이거 쓰시거나 아니면 박격포 B550 쓰셔야 정상적으로 XMP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성전님 저는 근데 터프 보드 쓰고 싶어요. 좋은 램 쓸 거 없나요? 하시는 분은 이거 쓰시면 됩니다. 3200에 CL14 트래던트 네오지 아니면 리조스 그런 거 쓰시고요. 아니면 올로와이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로와이는 화이트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요거랑 스트레스 B550A랑 짜면 시스템을 이쁘게 화이트 블링블링하게 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그냥 XMP 넣고 써도 괜찮고 수동화하면 더더욱 좋은 메모리에요. 다만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이것도 예산에 따라서 메모리 선택하세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 Ti 따지지 말고 더할 수 있는 위해서 제일 싼 거 아니면 뭐 3070 3080 다 예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되 내가 적어둔 것보다 싸면은 지금 시점에서 살만합니다. 물론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사야 된다면 뭐 어쩌겠어요. 그나마 내가 적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요거보다 조금 싸면은 그래도 시장가 정상적인 가격까지는 못 가겠지만 지금 시점에는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이티켄에 글카와 너무 비싸요. SSD는 P31 이걸 가장 추천드리고 가성비 좀 생각한다 그러면 SN750 요것도 요새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10만원 정도 하다가 지금 8만원 중반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쓸만한 것 같고 믿음의 삼성을 원하신다면 970 ever plus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단 1번 슬롯에는 속도 저 없이 거의 다 PCIe 4.0 방식의 SSD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980%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성비는 폭망이에요. 추천 목록은 아니에요. 가성비 폭망이지만 그냥 좋은 제품 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시라는 얘기지. 지금 보면은 가격이 거의 딴 제품이 두 배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래픽카드를 뭘 골랐냐에 따라가야 돼요. CPU는 전력소비량이 5600이든 5800이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이 안 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뭐 50W에서 100W까지도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래픽카드 쓰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팩해놨죠. 뭐 3060 3060 Ti 그리고 3070 3070 Ti까지는 이 750W 라고 적혔네요. 애들 중에서 고르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에 쓰면 골드 등급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소니 포커스 골드나 아니면 마이크로니릭스 클래시 2 골드 풀 모듈러요.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탠다드급 청년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그러면 쓸 수는 있어요. 네. 쓸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스탠다드급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스탠다드급 쓰는 것보다 골드급 쓰는 게 더 나은 이유는 지금 이전도 사양이면 계속 한 400W 이상 쓸 거예요. 그랬을 때 8%에서 10% 전력 소비량을 아껴주는 골드급을 사용하시면 한 4년쯤 되면 3만원 세이브해줘요. 하루에 사용량 4, 5시간쯤 되면 그 정도 세이브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났으면 뭐냐 전기료로 내가 더 추가 썻는 돈을 골드 산다고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 있고요. 골드 등급이 더 안정적이고 더 고주파가 날 확률도 낮고요. 거기에다가 AS간도 더 기니까 어제 진짜 골드 가세요. 이 정도 등급이면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3080이나 3080Ti급을 보고 있다면 파워는 850 올려주세요. 물론 계산상으로는 7050으로도 3080이나 3080Ti를 커버를 칠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 3080과 일부 3080Ti가 무려 지원자수 400W급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CPU에서 150 쓴다 치면 얼마 돼요? 550이 되죠. 그러니까 750 쓰면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 지금 내가 CPU하고 보드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쿨러도 달 거고 외장장치도 달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주렁주렁 달다 보면 평균 전력소비량이 6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달랑 700짜리 쓰면 진짜 80%는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주파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팬소음에 시달리거나 발열이 높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850로 가서 소음도 작고 수면도 좀 더 길게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견적을 각기 짰을 때 얼마가 나오고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5600X에 B40 보드로 가성비 잡고 360 차이로 넣는 딱 게임하기 좋은 밸런스 대팅 갔을 경우 아 그때 시기 200만원 한다고 하여튼 견적은 200만원 가까이 하고요 이게 옛날에 정상가일 때는 6월 7월 달에는 한 150만원이면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만원 가까이 하네요. 하여튼 200만원 가까이 하고 경쟁사에 이제 10세대나 11세대 I9급과 맞먹는 게임 성능을 5600X가 보여줘요. 거기다 360 차이로 조합으로 하면 FHD에서 대부분 게임을 100프레임 정도는 주사를 해줍니다. 상업 정도로 프로바면 100프레임 안 나오는 게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사양이 낮은 게임들은 144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아주 고급진 게이밍 PC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QHD나 4K 해상도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FHD에 고사양 게임을 위주로 한다 할 때 다 가면 좋은 그런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5600X에서 순행을 달고 3070을 달았을 경우 굳이 순행 안 달고 공행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행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는 예산이 이미 200대가 넘는 거니까 뭐 몇만 원 안 아끼고 확장성 좋고 좀 더 품질이 좋은 비호금으로 넘어갔을 경우 파워도 이제 상공축구에 적합한 750 파워 쓰고 총 경적액은 2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215만 원에 이 정도쯤 되면 이제 QHD 게이밍도 한번 바라볼 만 해요. 물론 풀업으로 대부분 게임 고사양 다 들을 수 있냐 이건 아닌데 적당히 중상옥 중옥 혹은 상옥 정도 타입을 쓸 경우 QHD에서도 70프레임 100프레임 정도는 즐기고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의 PC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QHD 입문용 PC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4K 가기에는 진짜 저사양게임 하는 게 아닌 이상 버거움으로 그때는 이 옆에 견적으로 넘어가주세요. 이 옆에 견적은 5800X 참고로 5600X 써도 됩니다. 거기다 3080 넣고 2열 순행을 썼습니다. 5800X 쓸 거면 2열 순행 꼭 가시고요. 5600X 쓸 거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2,3만짜리 타워형 클러스 쓰셔도 괜찮고요. 파워는 850 5600X도 5800X도 3080 넣을 거면 850 골드급 파워 써주시고 그렇게 견적을 짰으면 5800X에 3080은 약 28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5800X에 3080 Ti는 약 320만원 견적이 나와요. 꽤나 가격이 크게 뛰기 시작하죠. 와 300만원 견적이라 제가 타고 다니는 스파크 중고값이랑 비슷하네요. 놀라운 가격대인데 여튼 이 정도 정도 되면 4K에서 게이밍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풀업은 좀 어렵고 고사인 게임 풀업은 고사인 게임 중업 정도로 4K 게이밍도 적당히 입문해서 즐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겠네요. QHD는 4.5으로 144 모니터 빵빵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이밍 끝판왕 PC를 원한다.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멈추면 딱 좋아요. 더 갈 필요 없어.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여기서 더 가봤자 게이밍 프레임이 5%, 10%밖에 안 올라갑니다. 여기 3099 받고 5900 받아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시는 게 게이밍 최고 사양 PC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송전님 꼭 AMD 3급 했으면 나는 인텔 펜보여라. 꼭 인텔 가야 되는데 인텔 견도 짜져요. 응 안 돼. 그런 건 내한테 없어. 아니 송전님 뭐야 이거 AMD 아무리 펜보여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텔 펜보여도 지켜달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한 달 있으면 12세대 나온다고 그 12세대 성능을 레이브로 정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12세대와는 다릅니다. 뭐 어쨌든 12세대 나오면 12세대 찾아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상급 보는 분들은 일단 예산 300만 원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200만 원 중반이나 그러면 12세대 나왔을 때 그거 나오자마자 살 수는 있을 거거든. 글카 때문에 글카를 좋은 걸 못 쓰더라도 일단 12세대 CPU랑 보드랑 메모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12세대 쳐다보시고 한 달만 존보 타세요. 인텔 상급 PC는 구매 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지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MD 최상급 견적 어? 송지원님 인텔 유저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왜 AMD는 사라 그러는데요. AMD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신제품 출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뜻 다른 존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뭐 5개월 6개월은 존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아니 빠르다 해도 3개월은 존보해야 될 텐데 그래서 당장 뭐 PC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차피 내 영상 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AMD 견적은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래도 사자마자 구형이 되진 않아요. 사고 몇 개월 뒤에 구형이 되겠지. 자 여튼 그리고 인텔 대비 가성비가 좋긴 해요. AMD가 이 견적으로 가면요. 5900X와 5950 양자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작업용들을 봐도 렌덜 인코딩을 생각해도 5950을 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써봐서 아는데 여러분이 보통 영상편집으로 쓰는 툴이 두 가지잖아요. 뭐 다빈치 리즈버스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프로 쓸 겁니다. 두 가지 쓸 텐데 둘 다 590X를 풀로 갈구질 못해요. 돌려봐서 압니다. 한 80%에서 9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5900X 나오면 거의 100%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제 해서 5900X 원툴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나는 그럼 뭐 10% 덜 올라가도 괜찮아. 남자 가호가 있지 제일 좋은 거 쓸래 하시는 분은 5950 가세요. 하여튼 둘 중이나 선택하시고요. 요새는 물량이 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적어놓은 거. 그리고 가격도 이제 끝물이 다가와서 그런지 조금 더 착해졌어요. 마음에 드네요. 역시 AMD야. AMD는 끝물 와가면 싸지더라고. 인테리어 이상의 끝물 와가면 그냥 물건만 없어지고 싸지진 않던데. 이제 쿨러 같은 경우에는 공랭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5900X 같은 경우에는 D15까지는 써도 돼. 어세신 3나. 하지만 그보다 아무래도 PBU를 켠다 그러면 순행이 좀 더 온도도 잘 잡고 성능도 잘 나오기 때문에 3열 순행 쓰세요. 아니면 2열 중에 280 순행 쓰시거나 여기 적혀 놓은 거 있어서 아무거나 쓰시고요. 지금 X73이나 리안님 결레드 AIO 360이나 아니면 저 위에 NMX 360 싹 다 화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으로도 컬러를 짤 수 있고 화이트로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줄 수 있겠죠. 각기 특징은 NMX는 성능이 제일 떨어진 대신 가성비가 좋고요. 그리고 X73은 성능이 제일 좋고 다만 소음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여러번 팔망미인이에요. AS기간도 제일 길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가격은 비쌉니다. 리안님 AIO는 조금 소음이 낮아요. 하지만 성능이 또 X73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아 한 1도 정도 쳐집니다. 그리고 얘도 블랙 앤 화이트 다 이쁘고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짜신다면 X570 프라임 프로 가시면 되고요. 블랙으로 짜신다면 X570 터프 플러스 가시면 됩니다. 터프 프로도 있긴 한데 터프 프로 인텔레는 가끔 특정 인터넷에 속도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제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급진 보드를 원한다 그러면 다크 히어로 가세요. 이게 좀 비싸긴 한데 최고의 AMD 보드라 생각해요. 특히 오버클럭 할 때 오버 안 하더라도 전원 보드도 착하고 거기에다가 XMP 호환성도 아주 폭넓기 때문에 그 말고도 많은 확장 슬롯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고급 보드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혹시나 레버버를 빡빡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B550 유니파이 X 써도 되는데요. 자금 용도로 사용을 다쳤을 때 웬만하면 저는 550 칩셋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1, 2번에서 선택하시고 자금 용도가 아니고 5900을 게이밍 용도로 쓰고 게이밍 용도로 쓰기 때문에 레버버를 빡빡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유니파이 X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오버할 생각이 없다면 삼성전자 3200 메모리 16기가 2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할 생각이 있으면 올로와이 CL14 블레이드 메모리 이거는 화이트로 짤 때 괜찮은 메모리고요. 블랙으로 짜신다 그러면 G3킬 트라이던트 Z CL14 3200자의 메모리 뭐 그거 올라가시면 될 겁니다. 양자태기를 하시고요. 혹시나 나는 오버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냥 DOCP 그러니까 XM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 넣어서 쓸래요 하신 분들은 3번 가시면 됩니다. 이게 CL16짜리 있는데 CL16짜리는 종종 XMP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CL18로 가는 게 조금 더 확실합니다. 파이팅해. 여러분 예산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나.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이 둘 중에서 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3070이나 3070ti 3080 3080ti 3090 아무거나 가세요. 예산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요새는 영상 편집에서도 GPU 가속 쓰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도 표가 날 수 있고 물론 GPU 가속 못 쓰는 작업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게임 용도는 당연히 위급 가면 갈수록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따로 추천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거 그냥 사려고 해도 물건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제품은 어차피 여러분 선택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좋은 물건을 고른다기보다 3080ti급이나 3090급이 아닌상은 어지간에서는 그냥 지금 사시는 것에 대해서 제일 싼 것 쓰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베스트 픽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500기가 말고 1테라 쓰셔도 괜찮습니다. P31 쓰시든지 979 에버플러 쓰든지 웬디플렉 쓰든지 980플러 쓰시든지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맞춰 가시고요. PM9A1이 왜 빠졌냐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PM9A1이 그 쓰기 속도 이슈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표만 보고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를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 그래서 놓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이 쓰기 속도 이슈 있는 제품에 당첨되면은 쓰기 속도가 절반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어느 거 가든 여러분한테 부족함이 없으니까 취할 것 가세요. 델타가 분량률은 제일 낮습니다. 효율도 제일 좋고요. C-Sodic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 넉넉하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여기저기 밸런스 있게 쓸 수 있겠죠. 분량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력량이라든지 이게 다 괜찮아요. 많이 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성비로 쓸 수 있고 화이트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화이트로 쓸 수 있어요. GX1000도 제가 알기로 화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화이트로 짜실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600X 아니면 1200M 아니면 DLX21 혹은 D5-7 D5-7 XL 메시파이 2 메시파이 2 XL 이 정도쯤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하자면 화이트는 터프 GT501 여기까지가 내가 진짜 강추드리는 케이스들이에요. 물론 가격만큼 품질 차이는 조금씩 나니까 이 중에서 그래도 딱 하나만 꽂아주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송전님 그러면 저는 PU-BX를 추천드리고요. 화이트 가시는 분들한테는 GT501을 추천드립니다. 블랙은 PU-BX예요. 이 정도를 진짜 강추드리고 케이스는 비싼 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사양 300만원에서 500만원대 견적 가신다면 20만원으로 투자하는 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튼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어떠냐 하면 5900X에 3070 뭐 X570 프로 놓고 견적자면 대충 310만원 나와요. 3070Ti 나오면 320만원 정도 나올 거고요. CPU 성능에 축점을 뒀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아까 전에 인텔에서 3070 사용하는 것도 아니 인텔에 참 AMD의 5600 5800에서 3070 사용하는 거에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QHD 입문용 게이밍용 이라고 생각하면 될 건데 근데 CPU가 무려 12코어짜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 인커드 성능이 워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아니면 영상 편지 혹은 아까 얘기했던 렌더링 혹은 또 뭐 있습니까 음악 작곡 요런데 요런 다용도로 사용할 때 아니면 원컴 방송할 때 저 5900X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5900X는 최고의 허세용 PC입니다. 나도 5900X 해요. 뭐 작업 그 이거 있잖아요. 작업 관리 때 딱 누르면 어휴 뭐 이어서 성능 딱 누르잖아. 그럼 이 바둑판 얼마나 아름다워. 최고의 허세용이야. 나도 사실 다 못쓰고 있어요. 5900X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돈 여유 있으신 분들이 5900X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거 다 쓰시는 분도 가끔 있을 테니까 렌더링 인커딩에는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앞이든 디든 3080이나 3080Ti 나오면 4K에서도 게이밍 용도로 어느정도 쓸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0월 월간 견적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래프 카드 가격 보니까 살 엄두를 못 내겠네. 성도님 내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10월 중순까지는 지켜보시고 아니지 10월 말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세대 나오는 것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안 산다면 재고가 쌓이면서 그래프 카드 가격이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포시 행복효율로 돌려보면서 이번 월간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빠이빠이 감사합니다.